mbc 음 요새 많이 까이고 있어요 나한테는 좀 어려운 주제를 만 던져주냐 까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까 있는지 아 너 진짜 mbc 가 아니라 내가 까이는 거 뭐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그 시즌 왜 그래 선생님이 왔을 때 어 전부 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국민의힘 쪽에서 mbc 엄청 탄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뭔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뭐 점일 수도 있겠지 내 자체가 말하는 게 무속이니까 근데 집은 지금의 정부가 뭔가 하나 보여준 게 없어 보여준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보기라고 해야 되나? 본보기가 필요한 것 같아. 그리고 하나 본보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게 기본이 되면은 뭐 KBS라는 거는 국영방송이니까 물론 그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국가라는 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MBC는 민간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본보기를 잡아서 하려니까는 MBC를 계속 두드리지 않나 그리고 그쪽 분들이 아직도는 있어. 그러니까 한 번 끝을 그분들도 보고 싶은 거야. 그러니까 계속 때리지 않을까? 때리는 이유는 뭔데요? 얘기했잖아. 본보기. 그냥 본보기로? 여론이고 여론이 됐건 뭐가 됐건 여론만큼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정말 후진국 같은 우리나라가 하고 있잖아. 근데 뭐 선진국인 지금 건넌편 나라 일본도 언론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좀 한다고 하는데 아마 아직 있는 분들이 한 번쯤은 건드렸으니까 끝을 보고 싶은 것 같아. 근데 MBC 조금만 기다리시고 힘내세요.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. 좋은 시절 오겠죠. 파이팅! 그냥 언론을 건드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? 당연하지. 언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 하다못해 무속인 나부터 저 길가에 청소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부터 박스주소로 다니시는 할머니 하나의 아버지부터 대한민국에 온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탄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. 그런 건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거잖아.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본보기 삼아서 하나를 좀 재물로 삼으신 거 같아. 특정한 분들이